제작진 내게 그 플라질 갈 때 볼만한 영상들을 다운받아서 봐야 되는데 뭘 보지 쫄앱이다 말로 하자 와 야 바텀 졌다 뭐 줘 바텀 뱅크랑이야 괜찮아 우리 마이트 베어스 야 후니야 너 자야 만나봤어? 나 안 만나봤지 분명 감사합니다 야 자야 진짜 구덱이야 진짜로 맞아 내가 시리트를 봤거든 내가 외국 그 뭐지? 내가 자야가 쓰레기 못 알지 유쓸라스 알지 진짜 구덱이야 진짜 구덱이 유쓸라스가 웬만큼 안했어 근데 너무 쓰레기 진짜 쓰레기인가 봐 쓰레기 원탑이야 유쓸라스 구덱이 진짜 구덱인데 그래도 내가 한판하고 구덱이라고 단정 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두판 한 다음 확실하게 구덱이로 단정 지으려고 자야했으니 자야겠네요 저거 한 번 더 하면 밴할 거예요 야 야 야 어 잡았다 잡았지 야 잡았다 이거 잡았다 이거 잡았다 과연 잡았을까 야 야 일로와 일로와 야 미안하다 원질 차이 아 내 힐 아 원질 차이 노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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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노힐 노힐 폐 폐 폐 폐 죽겨 폐 폐 폐 노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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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동 오케이 넘어가 안넘하면 되겠는데 야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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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건 뭐야 저건 와 센스 개오졌는데 잠시만 센스 야 센스가 오진 거냐 그게 센스 개오졌는데 진짜 와 스트레시가 벌레 플레이였던거지 아닌데 센스 개오졌는디 아이 노힐 아 탈 썼다 애 카사닌 노힐 뭔가 넷점 문제다 아 센스 진짜 장난 아니야 예측 예측 솔방울 레인 오케이 슈퍼플레이는 알다 슈퍼플레이는 상대의 실수로부터 기록된다고 하는거 와 벌써 5대기야 벌써 5대기야 좋은데 라이프씨 좋은데 안 좋은데 일로와 아이씨 아이씨 미안해 뭐야 이거 뭐야 58 아프지요 58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잡고 맞아 어 맞는게 느껴지긴 하나 보다 아 개약한데요 야 다 끝났어 게임 저거 한 4대 맞고 2직 2 1대 맞추면 딜 교환 이기는 것 같은데 아 세상에 이렇게 고데기일 수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비전 이동 엘리스 보였다 멋있지 어 까비 너도 모르겠지 난 알지 아 원래 상대 몰라 패치 워터 좀 읽어 어 아 흠 어 훈이야 이건 아니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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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템트리가 신박한데 흠 누가 후니 아 룰루 아 난 요정의 부족 밖에 안보여 자인 어딨냐 어 탄미야 나오라 그래 자인아 빨리 탄만텔이야 탄만텔 정만텔 정만텔 야 이건 아니지 훈이야 아 좋아 좋아 야 나한테 박냐 얘 아니 아 뭔데 눈에 후니 뺏으면은 그래도 한 명만 죽었을텐데 아 리신 보시지 이거 이미 죽는거 그냥 자인아만 뺏어 야 나 이거 어디서 본장면인데 대절배다 아 뭐야 야 대절배다 이거 뭔 소리야 왜 이렇게 본장면이야 아 이거 아 아 아 와 리신 개 쓰레기 없다 진짜로 야 이걸 안해 대단한데 야 탑 좀 빡센데 이런상대로 야 그거 왜 그거부터 가냐 자꾸 흔나슬 가 흔나슬 이거 간거 아니냐 당첨을 왜 가 그거 미치는데 그걸 왜 가 말을 해줘 말을 해줬어야 지훈이야 어 야 테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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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끊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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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서 해 너네 후니야 어때 킬 주나요 리신 와우 세상에 쓰레기가 아니었어 안 돼 실수할 수도 있어 원래 저거 갱하다가 리신 저거 Q가 생각보다 잘 안 맞거든요 원래 궁 쓴 다음에 파이팅 야 올라간다 아 배털 났더니 뭐하는거야 야 근데 여기 천원이었는데 그러면 곡궁 안가고 홈낫 가냐 곡궁 안가고 오케이 미안해 홈낫돼서 흑자 모지게 하면 절대 안줘 야 뭐야 야 탑 진짜 몇 턴을 받는거냐 진짜 디젤 타줘 탑 미드로 오게 해줘 우리팀 잘해봐 자 복과 한번 자자자 와 근데 이건 진짜 반성해야겠다 후니야 정글 차이야 혹시 탐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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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 미드 갈 수 있다 말이 없는데 아씨 뺏뺏뺏뺏 피임파입니다 야 안 탔어도 됐을라나? 안 탔어도 돼 뭐야 어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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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거야 그거 스마트키야 누구야 내 설정에 손 댔네 누구야 아니 궁 피했어야 되는데 아 진짜 에반데 이거? 아이씨 파워 나가나요? 감사합니다 만화 야 여기서 뭐 가냐 템? 900원 있는데 1000원 있는데 거기 가야겠지? 위치핸드 먼저 가야겠어요 아 이거 진짜 이상해 캐릭터 어 위치핸드 가는데 아 이거 왜 안 막아 근데? 야 내가 어디가 나 어디가 나 어디가 야 빈지오토 왜 안 사냐? 왜 안 해졌냐고? 누가 하나하나 말해줘야돼 야 나 있으면 죽인다 없어 아 밀기 무섭잖아 이러면 없겠지? 내신 갔겠지? 내신 갔을 거라 믿어요 야 재능앤만 해 재능앤만 해 재능앤만 해 알아서 해 나 이거 어 얼레 얼레 얼레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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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야 바텀 및 로봄 할 수 있어 아 잠깐만 잠깐만 탈리아다 탈리아다 탈리아 궁 있니? 야 리신 어딨어 안 보이지? 궁도 없는 자식이요 야 임마 너무 내가 말했잖아 계속 갈 수 있다고 야 피우 판다 피우 파는 거 기다려줄 거야? 어? 어? 야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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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나 뭐 찍어줄게 일단 얘들아 얘들아 야 나 끊겼어 오 아 너무 아픈entes 나 끊겼다고 오우 앗 저기요 어? 어 뭐야 아 그냥 끊기면 안 됐는데 어떻게 알았나? 근데 쟤 여기 와드 있겠나? 어떻게 알았지? 알 수가 없는데. 저기 와드가 없었네. 아쉬운데? 하아.. 음.. 아이고 잘못 쳐야 돼. 다 스택을 넣은 다음에 W를 써야? 그렇긴 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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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으면 킬인데! 아! 뭐야 누구 드릴 수 있어. 잘 가! 화살이 있네. 잘 탔다. 야 리하트 이름이 나쁘지 않지? 낙박. 어우 씨. 학살 중입니다. 아.. 오버워치, 오버워치 런어웨이 팀의 학살 아시는 분? 그 겐지? 응. 그러면 저거 이제 바꾸자. 겐지 중입니다. 야 이거! 아! 아! 와우! 아! 안 돼. 안 돼.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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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자야가 1대1이 쎄네. 자야가 1대1이 쎄다고? 아 나 이거 헬메스 가야 되는데. 빨리. 후니야. 그냥 생각 없이 한 마디 한 거라고 생각할게. 아니 그게 아니라면 난 너한테 너무 실망할 것 같아. 야. 야. 왜 이렇게 쎄보이냐? 하늘아. 네? 너 왜 이렇게 쎄보여? 피가 왜 이렇게 높냐? 야 리신 거기 갈 수 있다. 야. 나 3배로 해야 돼? 어 뭐야? 와. 드롭게 약해. 흐흑. 쓰레시 노프리아. 하니. 개 없이 해도 이름 못 맞추는데. 리신 좀 보여줄 사람. 야. 다이란은 아니야? 아 이거 에바인데 진짜로? 리신 보여줄 사람. 흠. 아 오 비전 이동 뭐지요? 왜 쓴거지? 역겹죠 야 후니야 너희 탑 죽는다 후니야 너희 탑 죽는다 살려줘 아무나 좀 후니야 너희 탑 죽는다 구하러 안가? 야야야 어 구하러 가야되지 않아 저거? 뭐 어떡해 이걸 야 아 아 자꾸 죽었어 근데 나 진짜 너무 잘하고 있었는데 진짜 아니 탈리야 뭐해 못 받았어 아 아 야 못 잡냐? 그만해 아 이별 못 잡네 미드나와서 미드나 뮤즈 뭐하는 거 엔피가 못 뛰었다 그게 외로운데 저거 노힐인데 저거? 아 아 그게 외로운데 저거 노힐인데 저거 바다 탄만이 안 좋다 아니 아니 뭐해 이거 이거 아까웠어 먹고 싶어서 아 이거 먹자 그냥 와 이 판 지면 준식이 왁싱한다던데 레알티로 아 근데 이거 펑타모션 되게 좋다 흐흐 호냐 1대1 1대1 뭐 왔다이 고? 아 저걸 못 잡아 아 호냐 이거는 좀 그렇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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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뽑을거야 깃털 어 좋냐? 나 좀만 탈리야봐 나 이거 밀고 갈게 와 뭐야 야 스킵해라 좀 하는데 근데 이득이야 이거 이득이야 죽는다 와 탈리야 잘하는데 야 용 칠거야 너희? 너희 용 칠거야? 농담이지? 어 어 야 아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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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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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시드노 좋았어 고치 매서운데? 하벨 누구 오냐? 그 자야 자야 이겨? 자야 이겨? 자야 1위야 아 1위야? 밀고 죽으면 2등이잖아 아 미안해 3명 와요 잡아 좀 많이 보내 같은데 근데 우리 미트하고 깼어? 이거 한번 배지 않을까? 야 너 이거 깰 수 있을 것 같아 이거? 빨리 깨고 빼 어? 룰루 간다 룰루 뒤에 나탈이 있어 룰루 뭐해? 아 이거 너무 아쉽네 저거 잠깐만 아 템 잘못 산 것 같은데? 야 나 어디가 알려줘 템 많이 잘못 샀는데 이거? 탁 간다 야 없는데로 봐 야 없는데로 봐 자야 높이 자야 높이 자야 높이 자야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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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캐릭 벌렉한 거 같잖아 야 진다 이거 야 진다 이거 야 진다 이거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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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화면 고정됐어 뭐야 야 우리 블루 우리 블루 지켜 아 이상해 캐릭터 좀 친다고 그거 대단한데 너희 너무 약간 좌충 후드인 것 같거든 일단 저건 룰루테리야 일단 먹어봐 일단 먹어봐 일단 이거 수맛섬 해야 돼 수맛섬 해야 돼 수맛섬 해야 돼 수맛섬 해야 돼 이야 대단한데 야 먹었어 일단 먹고 5명이 다 죽는다면? 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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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이득이야 이러면 이득이야 좋아 야 이러면 상대한 기분이 나빠 12댁이야 이거 야 이거 골라 깐다면 뭐가? 체력센가 아니면 그거 궁극센가 너 다 묻힌다 다 룬안 아 진짜 육신 왜 이렇게 이겼다 많이 가면 돼 야 야 야 오케이 야 속박이 걸리네 마라탕 놀랐지 야 나도 놀랐다 야 걸리네 이게 죽은 산 곳이 없네 아 이거는 진짜 에반데 진짜 진짜 개 엘반데 이거 진짜 개 엘반데 이거 와 진짜 이거 죄송하다 아 아 아 뭐야 뭐야 이가 치수 가는데 야 캔엔 뭐 너 사례비로 죽는다 그냥 야 근데 진짜 야 근데 이런거 어떻게 되냐 오늘 레드 언제 주냐, 레드 차이네비는 못 이기네, 미겨진, 미겨진 어우 야, 어떻게 날리면 홀리 아 아 오늘 600점 찍겠는데 이거? 야 그거 죽이지 마 야야야야, 그만 죽여 그만 죽여 됐어 됐어, 그 정도면 됐잖아 얘들아 아 뭐야 야야야야, 왜 끊어, 왜, 왜, 왜 부셔 가쳤잖아 방금 아 뭐야 이득이냐? 자 이거 가자 이거 전기충격기 뺏음 이득 공 쓰나요? 탈리아 공 쓰나요? 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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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을? 야 뭐해 야 밀어 그냥 밀어 뭐 할라하지 말고 탈리아쫄? 야 낚이지 마 낚이지 마 허허 탈리야 바다의 드래곤 오케이 케넨 쫄? 케넨 쫄? 나보다 강한 자 없습니까? 어어 이즈 쫄? 이즈 쫄? 싸워야죠 어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 쟤 묶이 없어 묶이 없어 묶이 없어 잠깐만 야 뭐해 얘네 미쳤지 방금 계속 주세요 야 야 야 야 야 나 에이프인 줄 알았어 야 아 맞았다 잡았다 어 까미 야 야 야 야 이거 어 근데 아무도 없긴 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근데 얘 혼자 한참 죽을 거 같은데? 하늘아? 괜찮아? 괜찮은 거 같은데? 야 나 창판이 없어 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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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카사인 텔 쓸 수 있어 야 야 잊었어 오케 아 뭐야 이거 아니지 야 야 야 이 스킬 품사 왜 저래? 갔어? 갔냐? 야 빼봐 거기 야 우리 우테리어랑 같이 싸우면 안 돼 어 간다 야 롤루텔 있지? 몰라 있을거야 카사님 노텔이다 음 야 뒤에 잡아 지프라 투치나 오케이 안다가 이런거 뭐야? 아니 보여 보이냐? 야 이거 야 이 스킬 뭐야?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건? 잡아 자예 자예예예예예예 뭐야 이건? 자스트 뭐야? 야 상대시 담아둬게요 아아 아 자본 줄 알았는데 얘들아 나 들각이 세상에 들각이 안 나오는 캐릭이네 그냥 아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시야가 없으니까 피해주고 피하지 못하고 오케이 괜찮아 거기 자이라까지만 자르고 야 잠깐만 바론을 하자 바론을 얘들아 텔포 야 일단 막 막아보자 구워봐 구워봐 잘 봤다 잘 봤다 야 이거 각이 절대 안 나온 거 같아 야 야 가자 야 너 가자 이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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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라 이속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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